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뭔가 좀 달라 내가 그럴 때마다 난 속이 타들어가 온몸을 던져봤던 걔든 날 붙잡아 보려고 내가 그럴 때마다 너는 점점 더 멀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내가 볼 때마다 난 속이 타들어 내가 볼 때마다 난 속이 타들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확실히 봄에 좀 달라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지금 걷히 있긴 해도 금방이라도 떠날 것 같아 요즘대로 별 이유도 왜 그러니 물어봐도 아무런 뜰 답이 없고 그저 한숨에 떨구고 뭔가 좋더라 내가 그럴 때마다 난 속이 타들어가 온몸을 던져봤던 걔든 날 붙잡아 버려 내가 그럴 때마다 너는 점점 더 멀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나를 알아주던 넌 나를 알아주던 넌 나를 알아주던 넌 그 모습이 그리워 그 모습이 그리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 나를 알아주던 넌 나를 알아주던 넌 그 모습이 그리워 그 모습이 그리워 그 모습이 그리워 그 모습이 그리워 우리의 그 모습이 그리워 그 모습이 그리워 감사합니다.